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4학년도 수능 미적 28번 문제라면 같이 풀어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던가.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4x 곱하기 2의 4x 제곱승이래요. 잠깐만 멈춰봐요. 문제를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0보다 작을 때 fx를 봤더니 조금 이쁘게 생겼어요. 안 그래? 얘 뭐하고 싶게 생겼어? 얘 적분하고 싶게 생겼죠. 무슨 적분? 치환적분하고 싶게 생겼다. 그러니까 시계 모양만 보다라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놓자고요. 아, 내가 음수 범위에서 적분을 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구나.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가 나온대요. 이 방정식에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t, 큰 값을 ht라고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수 t니까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x축보다 위에 t 쫙 그은 거야. 그랬더니 교점이 무조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이 방정식에 두 실근 중 작은 값을 g, 큰 값을 h라고 할 때 g랑 h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이 gt 플러스 ht는 k다 라고 나와있네요. k는 상수.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fx dx는 2의 4승 마이너스 1일 때 f8분의 f9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죠. 내가 아는 건 0보다 작은 음수 범위에서의 f야. 근데 적분 자체도 양수 범위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f8과 f9의 값 자체도 x가 양수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수일 때를 음수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이 조건들을 토대로 양수일 때의 fx 값을 찾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케이스는 두 가지로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g랑 h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잘 봐요. 자, 첫 번째. 이 식을 봤을 때 뭔가가 떠오르면 좋아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양쪽 3으로 나누고 쉽게 생겨야 돼요. 3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내분점이 됩니다. 내분점. 근데 뭐 그거는 굳이 쓰면 쓰고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우리는 안 쓰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fx가 마이너스 4x의 4x제곱승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이 왼쪽 0보다 작을 때 fx는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f'x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4x제곱승.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미분 떼니까 뭐가 돼요? 8x가 되죠? 마이너스 32x의 제곱. 곱하기 2의 4x제곱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4x제곱에 1 플러스 32x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 8. 미안해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돼? 얘 무조건 양수고요. 얘 무조건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냥 감소함수인 거죠. 극값도 없이.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0 나오고요. 어,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 마이너스 무한대 되면 무한대 되고요. 얘도 무한대 됩니다. 결국 무한대가 되겠죠? 음의 극한값.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쫙 y축이 있었고 여기서 어떻게 온 거야? 감소하면서 계속 왔던 거죠. 대충 이런 식으로. 0도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온 거지. 우린 여기까지는 아는 거라고. 그때 여기에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데 0보다 오른쪽은 모르겠고 양수 t를 쫙 그어버렸다고. 양수 t를. 그때 이 작은 값을 우리한테 뭐라고 부른다? g의 t라고 부른다. gt. 자, 그럼 그때 이 오른쪽 부분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이 오른쪽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오른쪽이라는 건 이 오른쪽에 교점이 될 거고요. 이 gt 플러스 ht가 k잖아요. 그래서 ht라고 정리를 한다면 ht는 k-2gt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2gt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야. –2gt를 보기 전에 이 길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gt가 되겠죠. 왜 –gt예요, 선생님? 얘 x야표 음수잖아. 길이로 갈 거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gt야. 그럼 ht를 해석할 수 있을 거야. ht는 마이너스 있다고 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떠한 상수 뭐에 대하여? k에 대하여. 어떠한 상수 k에 대하여 이 길이의 몇 배만큼? 두 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구나. 누구를 기준으로? k를 기준으로 두 배만큼 이동이 된다. 그럼 k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면 한 번 편의상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었고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었고 k를 기준으로 정확히 여기에 몇 배만큼? 두 배만큼. 두 배만큼 떨어진 지점. –2gt에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 h, t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지점에서 얘네들이 쫙 만족하는 게 될 거잖아. 따라왔죠? 자, 그래서 이 k가 여긴지 여긴지 여긴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자, 일단 요건데 지금 t는요. 양수예요. 0은 못 집어넣어. 하지만 우리가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limit,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우극한 gt랑 gt의 값을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gt가 됐어요. 자, 그러면 t가 여기서 이렇게 오겠죠. 자자자자. 그러다 뭐가 돼?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위에서 내려오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언젠간 뭐가 되겠어? gt의 값이 0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0이 돼버린다고. 그럼 극한값을 붙였을 때 t가 0으로 갈 때 이 양변에 극한값을 붙였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될 거냐? limit,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ht의 값은 k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가 양수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ht라는 건 여기 부분은 없잖아, 더 이상. 오른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오른쪽에서. 그리고 연속이야. 떨어져 있을 수도 없어. ht가 0 될 일도 없어. 연속이니까 여기 붙어먹어야 되거든요. 이 오른쪽에서. 아, k가 돼야 되니까 k는 0도 안 돼. 0도 안 되고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limit, t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ht는 k가 되는 거고 선을 쫙 이렇게 내리는데 더 커야 되는 거잖아.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아주 미세하게 있을 때도 두 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k가 0이 되면 완전히 똑같아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두 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k가 양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0으로 갈 때 우극한 값이 k가 된다는 거는 연속함수니까 그래프가 여기 점을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가 그대로 모든 점에서 두 배만큼 여기서 모든 점에서 두 배만큼 확장이 되는 거잖아. 정확히 얘 몇 배? 두 배 간격으로 그래프가 더 완만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 사이 범위에서는 어떤 식이 돼야 될까라는 건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은 무조건 두 개 같게 안 나온다고 했거든. 얘가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 있으면 교점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 여기 범위에서 그래프는 그냥 직진으로 가야 되겠다. 0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이 녀석이 누구의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어.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딱히 이제 더 이상 힌트는 없거든요. 우리한테 남은 힌트는 뭐밖에 없냐면 인테그랄 0에서 7까지 fx dx가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7까지. 그럼 0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7이 여기 있을 일은 없잖아요. 0에서 7까지면 0 나올 테니까. 7은 당연히 얘를 넘어가서 어딘가까지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 여기다라고 잡아놓자고 우리. 7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7이 여기어야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부터 7까지의 넓이가 2의 4승 빼기 1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k부터 7까지의 넓이가 2의 4승 빼기 1이 되겠다. 그럼 인테그랄 k부터 어디까지? 7까지. fx dx가 얼마다?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이 관점을 잘 봐야 돼. 얘가 k부터 7까지가 2의 4승 빼기 1이죠. 근데 뭐라고 했니? 이 높이는 똑같은데 정확하게 가로의 길이만 여기서 2배만큼 늘려준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이 녀석 넓이랑 이 녀석 넓이를 비교했을 때 이 넓이에다가 2배를 때린 게 이 넓이가 되는 거라고요.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 정확하게 가로만 확장을 시켰잖아. 2배로. 그러니까 넓이가 2배인 거야. 거기서 세로까지 2배 확장시키죠? 그럼 2바이 2가 되는 거 맞아요? 2배 2배? 그럼 닮음이 돼서 4배가 되는 거야. 넓이가. 닮음비가 2면 넓이는 4잖아요. 넓이의 비는. 그거야. 가로만 2배 정확하게 뭐든지 해서 2배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넓이도 2배가 된다. 그럼 우리는 K부터 7까지 적분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0보다 작은 것만 아니까. 거꾸로 돌아가야죠. 어디로? 얘를? 이 반대쪽으로. 자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릴게.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 이 길이가 7-K가 될 거고요. 이 간격을 팍 줄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뭘로 바꿔야 돼? 7-K가 아니라 2분의 7-K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도 뭘로 바꿔야 돼요? 2분의 K-7로 이 좌표를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인테그랄 2분의 K-7에서 0까지 FX FX 알고 있다고 마이너스 4X2의 4X제곱인가? 4X제곱 DX 이 계산 결과가 이 녀석의 뭐가 돼야 돼? 절반이 돼야 된다. 2분의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 적분합시다. 모르는 문자 하나입니다. 끝난 거야. 적분할게요. 무슨 적분? 치환 적분. 누구를 치환? 4X의 제곱을 치환하자. 누구로? T는 쓰면 안 될 거 T랑 K는 쓰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그러면 8X DX가 D 알파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X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니까 4 2분의 1 마 마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녀석을 마이너스 2분의 1 D 알파라고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4X제곱의 알파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2의 알파 승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2분의 K 마이너스 7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잘 봐요. 2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럼 4분의 4 없어지겠네요? 여기가 뭐가 돼? K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니까 얼마? 0이 되겠다. 얘의 값이 2분의 2의 4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2랑 여기에 있는 2랑 약분 때려주고요. 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이용해서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인테그랄 0에서 K 마이너스 7의 제곱 2의 알파 승 디알파 승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얘 적분 빨리 때리니까 2의 K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0 대입하니까 얼마? 빼기 1. 요 녀석이 2의 4승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얘에 비교하니까 빰빰 지워지네요. K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될 거고 K 마이너스 7의 제곱이 4가 돼야 될 거고 K 마이너스 7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겠다. 따라서 K는 뭐가 됩니까? K는 5 또는 9가 돼야 되는데 9는 될 수가 없어요. 왜 9는 될 수 없어요? 선생님 K가 9라고 생각해보죠. K가 9야. 여기가 9거든? 우리 7 여기라고 잡아놨잖아요. 7이 여기인데 9가 여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K값은 얼마입니까? K의 값은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K는 뭐라고요? K는 5가 된다. 어 힘들어.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때 우리한테 9하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K의 값이 얼마인 거 찾았고요? K의 값이 5라는 거 찾아놨고요. 우리한테 F8이랑 F9를 구하래. 우리 얘 F8 F9로 가는 거 아니잖아. 바꿔야 되겠죠. 함수값만 보면 되니까 F8 F8일 때가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F8일 때의 선을 쫙 그어본다면 이런 식이 될 거고 따다다다단 얘가 5죠. 얘가 8이죠. 여기에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길이는 3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절반인 2분의 3이 돼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9일 때도 가자고 9 9가 여기쯤에 있었어요. 9가 그럼 9일 때를 쫙 선을 그어버리면 얘가 5잖아요.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되고요? 4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F8 분의 F9인데 F8은 뭘로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꿀 수 있고 F 마이너스 2분의 3 F9는 F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넘어갈게요. F8 분의 F9라는 값은 F8이 뭐가 되고 F의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변할 거고요. F9가 뭐가 되고 F의 마이너스 2라고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2분의 3 구합시다. FX가 뭐였냐? FX가 이거죠. 이거 이거. 얘가 FX거든요. 음수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니까 뭐가 돼? 6 곱하기 2의 4X제곱이죠. 얘 계산하면 4분의 9입니다. 2의 9수 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대입할게요. 8 곱하기 2의 4, 4, 16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3분의 4 곱하기 2의 7승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요. 이건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객관식 자체라서 정답률은 높지만 문제가 조금 어렵다. FX가 양수 범위일 땐 찾는 건 아니었고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토대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는지에 관한 고찰이었어요. 그래서 K가 이렇게 있고 얘가 Gt 이 길이가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고 K를 기준으로 이 길이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는 형태다. 이거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를 두 배로 늘린 거기 때문에 가로 방향을 두 배로 늘린 거기 때문에 그 두 배 간격이 맞물릴 때의 넓이도 두 배가 된다. 거기에 세로까지 두 배로 늘리면 네 배가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닮음의 넓이의 비라고 부르기로 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정답은 몇 번인지 까먹었네. 정답은 2번 3분의 4 곱하기 2의 7승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